충청북도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유치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했습니다. 투자유치 국장을 팀장으로 경제자유구역청 등 일청 7개국 25개 과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합동 TF팀도 가동합니다. 충북에 오거나 시설을 늘리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도 93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설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충북의 강점인 반도차와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도 도전합니다. 민선 8기 주력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개발 민자유치 활동도 벌입니다. 하지만 선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오송 3산단 조성 사업이 농업진흥지역이 93%가 넘는다는 이유로 농림부의 반대에 부딪혔고, 규제 완화 요구도 아직은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도차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로 국한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는 서울과 제주를 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민선 7기 40점보다 30% 이상 상향된 60조 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잡은 민선 8기 충청국도는 지난해 SK하이닉스 M15X와 LG에너지솔루션 등 27조 원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10조 원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